벙커에서 약간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 벙커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의 공식 같은 건데요 그런 공식을 좀 가르쳐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벙커샷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도에 프로테스트에서 떨어질 때 상황이 어땠냐면 뒷핀이었어요 그린 뒷핀이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백핀이었는데 그린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경사가 져있고 그린 뒤에 핀을 넘어가면 벙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린에 맞고 튀어서 아주 한 10야두도 안되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백핀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내리막 벙커샷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긴장이 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만 세게 맞아서 핀을 지나가면 한없이 지나가서 내리막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쳤는데 너무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치다가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말았거든요 가속이 안되니까 네 가속이 전혀 없이 이게 그냥 멀리만 가면 안되니까 여기 그림만 맞추자 해가지고 가속이 전혀 없이 그냥 그때 생각에는 톡 치다가 말았어요 그런 데다가 너무 긴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움찔 해가지고 폴삭 해가지고 그린에 또 박히고 그 두 번째는 일단은 나가자 생각해서 그냥 나가서 아 첫 번째 벙커샷이 탈출이 안된거에요? 탈출을 못했어요. 프로테스트 할 때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더블 보기를 하고 그 한 벙커샷 하나가 저를 또 1년 동안 더 트레이닝 할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주고 하여튼 저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됐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벙커에서는 클럽이 직접 공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모래를 때리고 클럽 헤드가 모래를 때리고 이 모래의 폭발력으로 인해서 공을 이제 거리감이나 스핀 양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게 벙커샷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건 긴 거리건 페어웨이 벙커건 벙커에서는 절대 가속을 줄이면 안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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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벙커에서 이제 거리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 건데요 거리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공을 바로 안 치면 모래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쇼게임장이나 벙커가 있는 곳에 가셔서 요즘은 쇼게임장이나 파스리 골프장이 많거든요.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처음에 가서 이제 처음에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공 바로 보통 공 뒤에 3cm를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 바로 뒤를 모래와 같이 공을 쳐낸다고 생각하는데요. 똑같이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야드 벙커샷이다 그러면 이 정도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10야드 거리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가 모래가 아니고 잔디라고 생각했을 때 한 30야드 정도 어프로치를 한 거거든요. 스윙 크기가 한 무릎을 지나서 무릎까지 한 30야드 정도 어프로치 스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일 때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본 상황에서 공을 놓고 공 뒤를 바로 쳤을 때 한 3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디에서 칠 때보다 벙커에서 치면 똑같이 쳐도 한 30%? 그러니까 잔디에서 칠 때보다 30% 그러니까 잔디에서 한 30야드 스윙을 하면 실제로 벙커에서 30야드 스윙을 하면 한 10야드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10야드를 보낸다 하면 이 정도 30에서 30 갖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벙커에서 이제 페어웨이에서 이제 어프로치 하는 스타일로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똑같이 그리고 만약에 20야드를 보내고 싶다 지금 여기 벙커에서 20야드를 이제 보낼 건데 잔디에서는 한 60야드 정도 스윙을 하면 돼요. 공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공 뒤를 선을 그어놓고 똑같이 60야드 60야드면 이 손의 위치가 허리까지 갔다가 허리 정도 지나가게 이 정도 그리고 30야드다 그러면 뒤를 바로 놓고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 열지 않았거든요. 절대 열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어프로치 하신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30야드를 쳐야 되니까 90야드 잔디에서 90야드 정도 되는 스윙을 하면 돼요. 풀스윙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기본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벙커샷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구체화 해보면 공을 좀 더 띄울 때는요. 지금 했던 것을 기준으로 사실 똑같이 맞추면 공 뒤를 똑같이 치면 사실 띄울 때는 거리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 한 개 정도 뒤를 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공을 아까 쳤던 것보다 어프로치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왼쪽에 놓으세요. 왼쪽에 놓고 묻은 상태에서 클럽을 아까는 스퀘어로 놨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엽니다. 그리고 이게 10야드라고 생각하면 아까의 두 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까의 두 배요? 네. 아까 10야드가 30%라고 생각하니까 60 스윙을 하네요. 네. 60야드 스윙을 하시면 돼요. 채를 열고 공도 약간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60야드 정도 스윙 이런 공식적인 게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기준이 생겨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기준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벙커샷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벙커에 대한 이제 겁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프로테스트에 떨어지고 나서 터득한 건가요? 네. 아까 그 말을 되짚어서 다시 보여드리면 상황이 여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벙커하고 거리는 2, 3야드밖에 안 되고 네. 여기서도 여기서도 핀까지 한 5야드도 안 됐어요. 총 10야드가 안 되는 거리고 공을 여기서 이만큼만 떨어뜨리면 이 지금 언덕만 넘기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긴장되고 이런 기준이 없고 그냥 원래 했던 연습 방법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좀 부족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생각도 안 났고 그냥 여기서 저기만 보내려고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치다가 그냥 폴삭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네. 네. 근데 일반 분들도 사실 어떤 중요한 상황이나 아니면 뭐 중압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기를 많이 치시니까 내기 상황이나 그렇죠. 아니면 좀 스코어를 좀 세이브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신있게 못 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만 알면 사실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공 뒤를 한 30야드 그냥 어프로치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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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로치 하신다 생각하면 한 10야드 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고 뭔가 확고한 그런 신념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일단 긴장해버리니까 그런 걸 다 까먹고 그냥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아 나는 10m면은 10야드면은 네. 페어에서 30야드 스윙 네. 이런 기준을 잡아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 기준이고요. 이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이나 이제 프로 뭐 지망생 분들이나 프로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딱 그런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어 나는 조금 덜 가는데 네. 그러면 한 40야드 스윙 하시면 되고 어 난 좀 많이 가는데 그러면 한 20야드 스윙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 위치를 공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클럽 페이스에 뭐 이 오픈되는 이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뭐 띄울 거냐 뭐 굴릴 거냐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 벙커샷 레슨이 좋은 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벙커샷의 기준이 생겨서 네. 앞으로 이제 벙커샷이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벙커샷이 좀 잘 되고 나서부터 성적이 좀 좋아졌거든요.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골프장에 많이 다녀보셨지만 벙커가 있는 홀에 앞핀일 때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보이는 거는 내가 핀에다가 몇 미터를 쳐야 될지 보다는 어 저 벙커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다음부터는 벙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핀이 바로 보여서 벙커에 빠져도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치다 보면 또 성적도 좋아질 수 있고 핀에 많이 붙여서 버디가 나올 수도 있고 설사 뭐 좀 짧아서 이렇게 벙커에 빠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라운딩 할 수 있고 스코어도 좀 줄일 수 있는 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네.